안녕하세요 여러분. 요즘은 집에서 손쉽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데코 아이템들이 인기인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플린 미니트리 풀세트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입니다. 이플린 미니트리 풀세트는 50cm 높이 사이즈로 아담하지만 충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. 보기에도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죠? 트리 외에도 문구, 리본, 모자, 양말, 앵두정구, 인형, 솔방울, 목화, 유광볼, 팬던트, 눈꽃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직접 장식하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. 제품은 핑크 계열의 색상으로 제작되어 여성스럽고 귀여운 분위기가 돋보인답니다. 선물 상자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선물로도 최적입니다.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이템 하나로 집안 곳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어 켜놓으면 더욱 따뜻하고 아늑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잘 포장된 상태로 배송되어 장식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이플린 미니트리 풀세트 플러스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로 올해는 좀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세요. 준비되셨나요? 2023년 크리스마스를 아름다운 핑크로 물들이세요. 기억하세요. 크리스마스를 사랑한 만큼 환한 미소가 돌아옵니다. 감사합니다.